근데 이거 혹시라도 근데 노적이 나와서 아까같은 실수 나오면 질 수 있어요 아니 여기 가장님 집중 좀 해봐 아니 지금 여기 노적으로 지면 안 되는 팀인 거 알잖아 이거 지면 지다 죽 된다 이거 맞아 한신님은 옛날에 잘했던 분이라 일부러 오더를 안 줬는데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실수 지금 두판을 하셔서 선포시킬까? 아니 게잇도로 가자 게잇도로 간다 바이오로 해 바이오 뭔가 메카하면 또 줄 것 같아 근데 이게 얘네가 아까 보니까 빌드를 그래도 한 명이 좀 잘 타는 것 같거든요 두 명은 초보인데 혹시라도 지금 노적이 나오면 또 패드하고 이러면 며차하면 또 질 수도 있고 지면 또 우발할 거거든 얘네 지금 빡친 상태라서 빡친 상태라서 초코 12시 반응 대치면 안 돼요 지금 대치면 안 돼요 지금 일단 우리 여버시 50대 큰형님도 모더를 좀 드려야겠네 아 랜덤 테란이다 X 됐다 이게 지금 오히려 우리가 노적이잖아 상대가 랜덤 종종이 저그가 나와서 저저프 바이오가 패드 가는 게 더 상대하기 쉽거든 근데 얘가 메카를 가면 걸쳐갈 거라 이기기가 더 빡세거든 지금 어? 야 뭐 없는데? 뭐야 베럭 어디다 지었지? 12시에 지었나? 12시가 하면 11시 큐브 아아 얘가 만약에 베럭을 여기다 지었으면 얘가 제가 상대편 중에 AP는 얘가 300 넘고 점점 좋거든 140 아 이 새끼 여기 베럭 위치가 제가 유세 밀고 있는 위치라고 했던 거 아시죠? 고수전에서 여기다 베럭 지어야 된다고 이 새끼 파랑이가 좀 바다보니까 패드가 떠는데 좀 할 줄 아는데 파랑이가 손대편 에이스라서 나머지 두 명은 패 아이디를 쓰면서 오더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포토캐는 여기로 지어 여기 6,7레마 바꿀게 각자 저기다 지어야 그 처음에 정차를 안당해서 그 전제를 안당해서 보수전일 때만 저기 있으면 보수전 아니면 여기다 여기나 여기나 파랑이가 저위치해지는 거 좀 놀랐네 아까 페다하고 빠른 5점은 했다는데 파랑이가 그래도 할 줄 아는데 저는 이거 상대 어차피 바이유인데 여기 막히면 못 나와서 무타를 상대할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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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거기 두 개 더 하시고 플러스 짓고 50대 형님 오더 줘야 된다 다 같이 고기 글러드 9시로 이게 내가 지금 드라를 하면 내가 투과스 무탈이라 게임을 지을 수가 있어 변수를 안추기 위해서 허세하러 그러고 지을 수도 있어 저거 아나추를 저거 아나추를 미네라이 부정갑니다 숨기 딱 좋은 날이로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미샤쿠 지이하우스 엔타이도 포토해야겠다 엔타이도 포토해야겠다 한신은 팩지요 팩지 한신은 팩지요 팩지 한신은 팩지 중간에 지내신 미소년이 오늘 술 안 먹었어 원래 술 먹으면 오더 들으면, 오더 하면 오더 못 들으시는데 지금 오더 수행 능력이 좋잖아 티존포에는 하라 하고, 뱀프하라는 뱀프하고 미소년이 형님 술 먹었을 때는 나랑 토실림하고 오브가 할 때도 빡세 있어 토실림 1티었네 아, 7티었네 어, 럴컨인데? 뭐야? 럴컨은 좀 당황스러운데? 무탈을 안 갔네 그러니까 얘네 빌드 이상하다니까 아니, 잠시만 11-12 막았는데, 럴컨 가는 사람이 어딨냐 카베럭 뚫기 럴커네 럴커드라며 이겼는데? 얘네가 빌드가 모른다니까 빌드 탈 줄은 열거 드랍이야 저건 열거 드랍이야 저건 그냥 어쩌봐 아니, 11-12인데 열거 가는 사람은 심지어 여기다가 투앱 먹고 아니면 이거 코세어인 거를 안 거 아니야? 코세어인 거 알고 럴컨 한 거 같은데? 느낌이 뭔가 무탈감 맞춤다만 있어 어차피 못 이긴 걸 럴컨으로 연속해 주자 이런 느낌 럴컨을 갈 수가 없어 여기 정심시티라 아니, 그러니까 여기다 투앱 피고 럴컨을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코세어를 못 봤는데 아까 상대가 또 그리고 무슨 채팅으로 왔네라고 한 거 보니까 나 이거 알고 있나 럴컨은 말이 안 되는데 아, 뭐 럴컨이 한 사람 처음 봤어 추리 시릴때 근데 엔엘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얘네가 싹 고수들이면 멸꺼 하는게 마련인데 마왕님도 없어버려 하셨네 아 잠깐만 근데 이거 ㅈ 됐는데? 탱크 뚫렸는데? 아 잠깐만 이거 팬더 뚫리면 ㅈ 되잖아 일 안해서 막아야겠다 여기만 지키면 되는데 아니 왜냐면 나도 지금 커세어가 다 죽어서 멸드랍 가는거 못 봐가지고 현진씨 FC 활려봐 바로 엘버할게 아 팬더 뚫린거 못 보고 있었다 이거 드랍 화합 안했나? 아 이거 FCP 활려야 돼 아 됐다 아 FCP 다 죽으면 좀 더 빡칠거 같은데 좀 더 빡칠거 같은데 아 이제 물량이에요 그냥 이거 지면은 상대 바로 한 번씩 도발할거라 집중해야돼요 지금 어? 핑크가 안됐다 어? 핑크가 안됐다 상대 없는거 상대에게 만일 상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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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가 이게 왜 지금 빡세졌나는 맞춤으로 컷웨어를 했는데 탈을 안가고 그거 해가지고 러퍼해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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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빡세졌나 많이 빡세졌나 내가 한 것보다 안 돼서 안 같아 러퍼해가지고 러퍼해가지고 덩 sack 블러 ucz nuclear 이용하고 러퍼해가지고 러퍼해가지고 우리 드랍 난 솔직히 우리가 그냥 탈할 줄 알았는데 도그가 없으니까 환네가 생각보다 도력이 있는데? 도력이 있어 환네가 도그가 없으면 빌드가 좀 창심받아 아니 근데 어떻게 무탈을 안가고 럭컬을 할 수가 있어 피가 안되네 내가 컷에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은데 그 포기 형제 전갈이로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럭컬은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쟤네가 자랑해드리면 스타를 안가면 말이 안되는 게 그 말이 아니고 럭컬이 아니라 со고싶 장애가 조조 그의 대인 쟤라 미나리 부족합니다 시계가 가오고 가오거라 전투가 날 모으는다 쟤라 쟤라 영영이 일요 마지막 일요일만 가오고 쟤라 쟤라 가픈 셈은 쟤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 생각에는 지금 빨강이가 리탈컨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컷웨어 가는 걸 알고 컷웨어에 안 당하기 위해서 리탈을 간 게 맞네 아니 그러니까 럴커를 한 게 맞네 왜 이렇게 너 나인 걸 알고 있네 알고 도발한 거였고 미탈을 가려다가 뭘 보고 멀커로 바꿨을 수는 있는데 공개 없는데 바꾼 거거든 어떻게 바꿨을까 공개 없어지고 발기발도 안아보여 발기발도 안아보여 발기발도 안아보여 왜 손이 꼬이냐 발기발도 안아보여 물을 잤리워 발기발도 안아보여 발기발도 안아보여 발기발도 안아보여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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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인데 뭔가... 칼하려다가 몇 코드 바꾼 것 같은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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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가 실력자들이라 가난해드리면 러커가 원래 마련되어 러커하려고 러커를 할 수도 있겠네 스파이어를 지웠다가 러커를 바꿨는지 아니면 바로 스파이 스파이크